두 번째 이슈는 바로 우리 시장의 중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 이야기입니다. 올해 2차 전지용 주요 광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과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내년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미리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에서 또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를 미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만큼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내년을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좋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된 또 그다음에 ESS 관련돼서 2차 전지 수요가 최근 많이 급등을 증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톤당 16,540달러였는데요. 올해는 22% 증가한 2만 180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말에 킬로그램당 48.5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중국에서 생산장이 많기 때문에 또 위안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232행까지 37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도 지금 톤당 작년 말에 3만 2천 달러에서 올해는 지금 지난주에 7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만 1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가격 인상을 최근에 하게 했거나 아니면 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가격 인상이 그동안 이제 계속 2차 전지는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하반 가격대에서 하반 경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많이 떨어지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2차 전지를 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원자재의 수입 다변화가 이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국내에 지금 2차 전지 원자재의 한 8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 요소수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한 국가의 수입이 이제 집중화되는 걸 좀 방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관련된 이제 광산의 지분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뭐 장기 계약을 취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원자료에 대한 이제 국산화를 최근에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뭐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이 오다가 그 원자료를 가공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를 이제 좀 늘리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 광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최근에 이제 폐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제 또 관심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수요량이 이제 계속 증가할수록 광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아마 이런 가격 부담이 아마 계속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폐건전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 재료를 추출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에는 글로벌 페터리 폐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이 한 20조 원 정도 이상으로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폐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최근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포스코가 제일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LG화학이나 에코프로, 영풍산업 이런 쪽도 최근에 이런 리사이클 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게 요소수 사태 때도 그랬지만 중국의 원자재나 원료를 너무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큰 그림이겠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힌트는 오히려 폐 배터리 쪽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좀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또 임순재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잘 얻었고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습니다. 너무나 올해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에 그러면 또 새 이슈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